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44페이지 단문 듣게 15번부터 할 차례죠. 먼저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는 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엔게이징의 동그라미 인 아연자미는 뭐 뭐 할 때 이렇다고 했죠. 즉 일반인을 나타내는 주어 위나 유으로 써서 when we gauge 혹은 when you gaug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mountain range 산이 쭉 연속에 있는 거 즉 산맥을 가르치죠. from a distance 멀리서 a mountain range 산맥을 바라볼 때 the peaks seem to rise clear against the sky. peaks 산뽕어리들은 against the sky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seem to rise clear 뚜렷이 솟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against의 동그라미 여기 against는 뭐뭐를 배경으로 하여 즉 with a background behind 뭐뭐라는 의미죠. there seem to be no obstacle to hind him obstacles의 동그라미 obstacle 하게 되면 obstruction 또는 stumbling block 즉 장애물, 방해물 이런 뜻이죠. hinder, 타 동사로 방해하다는 뜻이니까 그 사람을 방해할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 가면 who would climb to the top would의 동그라미 여기 would는 wish to 즉 소망의 would죠. 따라서 would는 선행사 힘이 3인칭 단수니까 wishes to로 바꿀 수 있죠. 꼭대기까지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힘은 특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방해하죠. what seemed so simple at a distance at a distance 멀리서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던 것이 여기서 왔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동사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 수로 부분 grows infinitely complex infinitely 무한히 grows complex 복잡해진다. 여기 grow는 become의 의미죠. as you draw near draw near의 동그라미 draw near 하면 가까이 다가가다 이렇지니까 as you draw near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가며 있다라 여기 as는 뭐 뭐 하면 있다라 이런 의미죠. 다시 영리하면 멀리서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던 것이 가까이 다가가며 있다라 무한히 복잡해진다. so is it with life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다. 여기서 so는 also의 의미고 있던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고 그 다음 with는 뭐 뭐에 있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전사 with인데 이런 것 따지 말고 so is it with 뭐 뭐 해서 with 이하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다. 이런 의미의 하나의 구문으로 안겨주는 게 좋겠죠. 멀리서 산을 보면 아무 장애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산을 올라가면 많은 장애물이 있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해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에 부닫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문명으로 보아 아래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런 문제죠. but as you draw near everything changes but as you draw near everything changes 그러나 가까이 다감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 but로 시작되니까 역접관계가 성립되는 곳 즉 앞에서 소설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이 올 수 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되죠. 본문을 보면 정답이 동그라미 3번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꼭대기에 오르라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 but as you draw near everything changes 그러나 가까이 다감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니까 동그라미 3번 자리에 들어가죠. 동그라미 3번 자리에 이 문장을 넣어 다시 한번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리에 In gazing at a mountain range from a distance the peak seemed to rise clear against the sky there seemed to be no obstacles to hinder him who would climb to the top but as you draw near everything changes what seems so simple at a distance grows infinitely complex as you draw near so is it with life 다음 형자 나무들이 아침 하늘에 시커멓게 보였다. 아침 하늘에 하는 것은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이런 의미니까 본문에 나오는 with a background behind 의미를 가진 전지사 against을 이용해 against the morning sky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나무들이 시커멓게 보였다. 뭐뭐하게 보이다 하는 것은 look 플러스 형사 또는 appear 플러스 형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나무가 실제로는 시커멓게 아닌데 눈에 보이기를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니까 즉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appear 플러스 형사 보호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커멓게 보이다 appear black 하면 되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면 나무들이 시커멓게 보이다 the trees appeared black 아침 하늘에 즉 아침 하늘을 배경을 하여 against the morning sky the trees appeared black against the morning sky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trees appeared black against the morning sky 다음 16분으로 갑니다. number 16 with every passing day his health improved ah he would exclaim to me island life has charms not to be found everywhere half the ills of mankind might be shaken off without doctor or medicine by mere residents in his lovely portion of the world with every passing day 모든 지나가는 날과 함께 즉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his health improved 그의 건강은 나아졌다 improved의 동그라미 여기 improve는 자동서로 get better 즉 나아지다 이럴 뜻이요 아 he would exclaim to me exclaim 하게 되면 감탄하여 외치다 소리쳐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그럼 나에게 감탄해 큰소리로 말하곤 했다 우드의 동그라미 여기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럴 때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 같은 우드죠 뭐라고 큰소리로 말하곤 했는가 하면 island life has charmed not to be found everywhere 섬생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charmed 여러가지 매력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죠 감탄 문의입니다 not to be found 동그라미 not to be found 죽격 관계 변사 death로 시작되는 관계 대명사절 death cannot be foun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half the ills of mankind might be shaken off without doctor or medicine ills의 동그라미 흔히 형용사로 쓰이는 ills의 동그라미 여기서는 명사로 disease 질병이란 뜻으로 쓰여있죠 be shaken off의 동그라미 shake off 하면 원래 글자 그대로 흔들어 털어버리다 이렇지는데 여기서는 병이나 악습 따위를 고치다 이렇지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여있으니까 고쳐지다 이렇지겠죠 half the ills of mankind 인류의 질병의 절반은 without doctor or medicine 의사나 혹은 약이 없어도 might be shaken off 고쳐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doctor or medicine은 대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에 관사가 붙지 않았죠 by mere residence in this lovely portion of the world residence의 동그라미 거주하더라는 동사 reside의 명사이니까 거주라는 뜻이죠 mere residence 단순한 거주 그 다음 여기 portion은 지방 고장 이렇지 쓰인 거니까 이 세상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의 단순한 거주에 의해 즉 이 세상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단지 거주하기만 한다 해도 이 문장의 might는 가장 꼭 과거의 조동사로 바이아가 가장 꼭 과거의 입주를 대신하고겠죠 바이아는 if we merely resided in this lovely portion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고쳐볼 수 있죠 인용부에 의하 다시 정리해봐요 island life has charmed not to be found everywhere 섬생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단 말이야 half the age of mankind 인류의 질병의 절반은 by mere residence in this lovely por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단지 거주만 한다 해도 without doctor or medicine 의사나 혹은 약이 없어도 might be shaken off 고쳐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는 나에게 감탄의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이런 식이 되죠 이 글의 주인공은 섬생활이 의사나 약보다도 자기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섬생활을 예찬하고 있죠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죠 이 글에서 the man believes 그 사람은 믿고 있다 아일랜드 라이프 is much more blank to his health than doctors or medicine 섬생활이 beneficial의 동그라미 beneficial의 동그라미 beneficial 하게 되면 helpful 도움이 되는 또는 profitable 이익이 되는 또는 advantageous 유리한 이런 뜻이죠 이 글의 주인공은 섬생활이 의사나 약보다도 그의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5번 beneficial 이게 되겠네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자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내가 이 나라에서 해야 할 임무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온 with every passing day 이 표현을 써보죠 내가 이 나라에서 해야 할 임무 하는 것은 간단히 my mission in this country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mission은 임무라는 뜻이죠 점점 끝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come close to an end 이렇게 나타내보죠 come to an end 하면 끝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점점 끝나다 이런 식이니까 come close to an end 이런 식으로 come 다음에 비교하고 close를 넣은 거죠 그 다음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알게 되다 하는 것은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come to realize 이렇게 하면 되죠 come to 동사 오냐 하면 to 이하하게 되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면 나는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시제니까 I came to realize that 내가 이 나라에서 해야 할 임무가 my mission in this country 점점 끝나가고 있다 come close to an en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절과 시제를 일치게 하니까 came close to an end 이렇게 되죠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with every passing day I came to realize that my mission in this country came close to an end with every passing day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number 17 with all my faults I have a warm heart and poor as I am I would rather deny myself the necessities of life than do an ungenerous thing with all my faults with all의 동그라미 with all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즉 in spite of나 despite하고 같은 뜻이죠 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I have a warm heart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and poor as I am 그리고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poor as I am의 동그라미 poor as I am은 양보조로 though I am poor 이런 의미죠 형사 또는 부사 또는 관사 묻는 명사 플러스 as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와 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의미의 양보조로 되죠 I would rather deny myself the necessities of life 그 다음 then이 나오죠 would rather와 then의 동그라미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편이 낫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deny의 동그라미 여기 deny는 일종의 수요 동사로 refuse to give 이런 뜻이죠 그 다음 necessity의 동그라미 necessity 하게 되면 보통 복수로 뜨이면 필수품 이런 뜻이 되죠 따라서 the necessities of life self는 생활 필수품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then이야 할 바에는 차라리 내 자신에게 생활 필수품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편이 낫다 즉 나는 차라리 생활 필수품 없이 지내는 편이 낫다 나는 차라리 생활 필수품 없이 지내겠다 then do an ungenerous thing ungenerous generous의 반대니까 너그러지 못한 즉 인색한 stingy miserly 이런 뜻이죠 ungenerous thing 너그러지 못한 일을 할 바에는 즉 인색한 짓을 할 바에는 and이야 다시 영역해보면 poor as I am 비록 난 가난하지만 나는 then이야 then do an ungenerous thing 인색한 짓을 할 바에는 would rather deny myself the necessities of life 차라리 생활 필수품 없이 지내겠다 글쓴이는 결점도 많고 또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같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것이 글쓴이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가 동그라미 1번 clever and intellectual clever 똑똑하고 intellectual 지적인 동그라미 2번 witty and humorous witty 재채입고 humorous 익살스러운 동그라미 3번 cruel and cold-blooded cruel 잔인하고 cold-blooded 내혹한 동그라미 4번 generous and warm-hearted generous warm-hearted 마음이 따뜻한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동그라미 5번 pessimistic and selfish pessimistic 비관적이고 selfish 이기적인 본문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일을 하느니 차라리 생필품 없이 지내겠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아주 관대하고 따뜻한 사람이 같죠 정답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다음 형작 비록 부자이지만 그는 불행하다 비록 부자이지만 though he is rich 이렇게 되겠지만 본문에서 나온 형사 as as 주어 동사 이 구문을 이용해 rich as he is 이렇게 나타내 보죠 따라서 비록 부자이지만 rich as he is 그는 불행하다 he is unhappy 이렇게 되죠 또는 이 문장을 비록 그의 모든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문에서 나온 despite 또는 in spite of의 의미를 갖는 with all을 이용해 영작해보죠 따라서 그의 모든 부에도 불구하고 with all he is wealth 그는 불행하다 he is unhappy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with all his wealth he is unhappy rich as he is he is unhappy 다음 145페이지 18번으로 갑니다 number 18 the milkman has a rival in early calling and that rival is the newspaper boy both milk and news are required for breakfast and the London businessman would as soon do without the one as the other the first being for his bodily refreshment and the second for his mental the milkman has rival in early calling calling 이 동그라미 calling 하면 vocation 즉 직업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early calling 은 아침 일찍 일을 하는 직업을 말하죠 우유 배달부는 아침 일찍 일을 하는 직업에 있어서 라이벌이 하나이다 경쟁자가 하나이다 and that rival is the newspaper boy 그리고 그 라이벌은 즉 그 경쟁자는 신문 배달부이다 both milk and news are required for breakfast both와 and의 동그라미 그 다음 are required for의 동그라미 both a and b a b 둘다 be required for는 뭐뭐의 요구제다 이렇듯해서 뭐뭐의 필요하다 이렇듯이요 우유와 뉴스 둘다 아침 식사에 필요하다 and the London businessman would as soon do without the one as the other would as soon as의 동그라미 would as soon a as b 하면 문어처에서 사용되는 관영 표현으로 prefer a to b 또는 would rather a than b 와 비슷한 뜻으로 b보다는 a를 택하다 또는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 싶어하다 이렇지됩니다 여기는 뒤에 as 다음에 do without 가 중복을 생각되는 거죠 do without 의 동그라미 do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 지내다 이렇듯이요 다음 the one the other 전자 후자 또는 후자 전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죠 여기는 the one 전자 milk 즉 will 가리키고 the other 후자 news news 가리키죠 그리고 런던인 사업가는 the other 후자 즉 뉴스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the one 전자 즉 우위 없이 지내는 것을 택한다 또는 뉴스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위 없이 지내고 싶어한다 the first being for his bodily refreshment and the second for his mental the second 다음에 being his mental 다음에 refreshment가 중복업에 생각되어 있죠 the first 와 the second 동그라미 the first 는 the former 전자 the second 는 the letter 후자의 뜻이고 각각 분사 being의 의미상의 쪽으로 이유를 나타낸 독립분사 구문을 이끌고 있죠 the first 이를 절로 바꿔보면 as the first is for his bodily refreshment and the second is 이제는 생각되죠 for his mental 이렇게 되죠 bodily 형사로 신체의 refreshment 는 기운을 돋궈주는 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거 이러시니까 the first 전자란 즉 우위는 bodily refreshment 그의 신체의 기운을 돋궈주기 위해 있고 the second 후자는 즉 news는 his mental 그의 정신의 기운을 돋궈주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앤디아 다시 형리를 해보면 the London businessman 런던의 사업가는 the first being for his bodily refreshment 전자 즉 우위는 그의 신체의 원교 회복을 위해 존재하고 and 또 the second for his mental 후자 즉 news는 그의 정신의 원교 회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would as soon do without the one as the other the other 후자 즉 뉴스 없이 지낼 바에는 the one 전자 즉 우위 없이 지내고 싶어한다 즉 우위 없이 지내는 쪽을 택한다 런던의 사업가는 우위 없이는 살아도 뉴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사업가에는 뉴스 즉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있죠 다음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런던 비즈니스만 would rather do without blank news than milk milk than news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육글이 따르면 런던 비즈니스만 would rather do without blank 런던의 사업가들은 차라리 뭐 뭐 없이 진행했을 택한다 would rather aid be 하면 be 하나니 차라리 a하고 싶하다 이렇수록 본문에는 would as soon a as b 위와 비슷한 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런던의 사업가는 뉴스보다는 우위 없이 지내기를 택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milk than news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작 영작 1번 담배 없이 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뭐뭐 없이 지내다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do without 이 표현을 쓰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담배 없이 지내다 do without cigarettes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뭐가 뭐뭐 하당사를 알게 되다 하는 것은 find 플러스 목적 플러스 목적보 구문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목적어가 담배 없이 지내는 것 즉 to do without cigarettes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가 되니까 가 목적어 it을 쓰고 진 목적으로는 뒤로 돌려야죠 즉 find 플러스 가 목적어 it 플러스 형사 목적보 플러스 투 부정사 이런 구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보면 나는 뭐뭐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가 과거니까 I found it very hard 담배 없이 지내는 것이 to do without cigarettes I found it very hard to do without cigarettes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found it very hard to do without cigarettes 다음 이번 나는 혼잡한 버스로 가기보다 차라리 걸어가겠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하는 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would as soon as B 이 구문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너무 딱딱한 문어치 표현이니까 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would rather A than B 이 구문을 이용해야 영작이 보죠 혼잡한 버스로 가다 하는 것은 go in a crowded 버스 이렇게 하면 되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나는 차라리 걸어가겠다 I would rather walk 혼잡한 버스로 가기보다는 then go in a I would rather walk than go in a crowded 버스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I would rather walk than go in a crowded 버스 다음 19문으로 갑니다 먼저 기본 의무부터 살펴보죠 used to take a walk early in the morning I am not used to being treated like this used to take a walk early in the morning used to take 이 동그라미 used to 동사 원형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 표현이죠 따라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그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곤 했다 이런 의미죠 다음 I am not used to being treated like this M과 used to being 동그라미 be used to 플러스 명사 대명사 또는 ing 동명사면 뭐 뭐에 익숙해 있다 또는 뭐 뭐 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런 뜻이죠 같은 표현으로는 be a class to 이런 표현이 있죠 따라서 나는 like this 이와 같이 취급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다 나는 이처럼 대우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다 다음 본문 19분으로 갑니다 number 19 her anger never lasted long and having humbly confessed her fault she sincerely repented and tried to do better her sisters used to say that they rather liked to get joe into a fury because she was such an angel afterwards her anger never lasted long lasted her anger never lasted long last 지속되다 이러시니까 그녀의 분노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and having humbly confessed her fault 그리고 humbly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confessed 인정한 후 having humbly confessed 는 완료형 분사 구문으로 주절보다 한시세 먼저 이런 일을 나타내죠 따라서 주절리 she sincerely repented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절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의미상 after she had humbly confessed 이런 의미죠 she sincerely repented and tried to do better 그녀는 sincerely 진심으로 repented 뉘우쳤고 그리고는 tried to do better 보다 더 잘하려고 애썼다 her sisters used to say that used to say 동그라미 used to 동사원형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 뭐 하곤 했다 이러시니까 그녀의 자매들은 that the ya 라고 말하곤 했다 뭐라고 말하곤 했는가 하면 that the ya를 보면 they rather like to get joe into a fury rather 오히려 이렇으시고 get joe into a fury 동그라미 get 사람 into a fury 하면 get는 bring fury가 분노라는 뜻이니까 누구를 분노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다 이렇으셔서 누구를 분노하게 하다 즉 몹시 환하게 만들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즉 그녀의 자매들은 차라리 joe를 몹시 환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하곤 했다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는 she was such an angel afterwards afterwards 그 후엔 즉 환한 후에는 그녀는 such an angel 그와 같은 천사 즉 그런 마음씨 척한 천사와 같은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 글의 주인공 조 이 글의 주인공 조 라는 여자는 화를 내도 금방 그 화를 풀고 또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겸손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착한 여자인 것 같죠 특히 화를 내고 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천사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이 그녀를 환하게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 아주 재밌었죠 이제는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1. She never hesitated to recognize her faults 2. She used to be more considerate after she was furious 3. She seemed to be a person who easily got angry but soon repented having gotten mad 4. Her sisters didn't mind her getting angry because they knew she became an angelic woman and then afterwards 5. She seldom got angry and tried to be more angelic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떤 것이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가? 동그라미 1번 She never hesitated 그녀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To recognize her fault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맞는 문장이죠 Hesitated의 동그라미 Hesitate하면 주저하다는 뜻이죠 대개 Hesitate to 부종사 또는 Hesitate about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죠 동그라미 2번 She used to be more considerate after she was furious Considerate 사례 깊은 친절한 furious 격분한 이렇지니까 그녀는 격분한 후에는 즉 몹시 화가 난 다음에는 더 친절해 주곤 했다 맞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3번 She seemed to be a person who easily got angry 그녀는 쉽게 화를 내지만 But soon repented having gotten mad 곧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맞는 문장이죠 같은 매드의 동그라미 Get mad 하면 Get angry 이렇듯이 동그라미 4번 Her sisters didn't mind her getting angry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가 화를 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Because they knew she became an angelic woman afterwards 왜냐하면 화낸 후에는 그녀가 천사 같은 여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맞는 문장이죠 Mind의 동그라미 여기 mind는 dislike object 즉 몸을 싫어하다 이렇듯이 그 다음 angelic의 동그라미 angelic하게 되면 천사라는 뜻의 명사 angel의 형상이니까 천사와 같은 또는 천사의 이렇듯이 동그라미 5번 She seldom got angry seldom이 좀처럼 몸하지 않다 이런 의미의 준 부정하니까 그녀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고 and try to be more angelic 또 더 천사같이 되려고 노력했다 본문에서 그녀는 화를 내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지 화를 좀처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았죠 따라 틀린 문장입니다 따라 정답은 동그라미 5번이죠 다음 영자 1번 우리는 어렸을 때 이 강에서 여름내 거의 매일 헤엄치곤 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는 것은 시간의 접사 when or so when we were children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이 강에서 in this river 여름내 거의 매일 almost everyday in summ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헤엄치곤 했다 그랬는데 뭐 뭐 하곤 했다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온 used to 부정사 이 영법을 이용하면 되니까 used to swim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영어시 5선으로 문장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when we were children 카마 이 강에서 여름내 거의 매일 헤엄치곤 했다 we used to swim in this river almost everyday in summer 이렇게 되죠 또는 when이 끄는 부사절을 문장 제일 뒤에 놓으면 we used to swim in this river almost everyday in summer when we were children 이런 식으로 나타내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다음 2번 저는 차라리 당신이 그 일을 그만두었으면 싶은데요 차라리 뭐 하고 싶다 하는 것은 would rather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구문을 쓰면 되는데 근데 당신이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would rather 뒤에다가 like 목적어 투부종사 이런 형식을 붙여 would rather like you 투부종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일을 그만두다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give up doing the work 이렇게 나타내 보죠 give up 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저는 당신이 뭐 뭐 했으면 싶은데요 I would rather like you 그 일을 그만두었으면 to give up doing the work 이렇게 되죠 이때 구호체에서는 대개 I would를 단축형으로 I apostrophe D I'd rather like you to give up doing the work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d rather like you I'd rather like you to give up doing the work 단문독회 19번 영재를 끝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수 반응을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 146페이지 단문독회 20번에서 여러분들을 다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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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